여기 남수공 지하선가 낙서에서는 여기 계단단제 자체 12월 1일에 가기가 많이 커졌습니다. 직원님께서 우선은 주택 지금 반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손님들께서는 지금 손흥분지에 지하사를 한번 올라와 봤는데 저도 이 자체로 내게서 손님 강정도 들었는데 이게 자체 내에서는 좀 낯 수퇴하고 너무 불태해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요년대 같기도 지금 요년대 같기도 조금 뭐가 알기로는 돈을 많이 줘야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 있으면 더 가격을 안갈 수 있게 해서 가격이 물을 많이 쌉니다.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여고 보기나 한 번은 참 장압한 것들 하시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있으면 성장에 물을 참고 있습니다. 여기 성장에 이렇게 이렇게 성장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뭐 우리 곁이 비싸지도 않습니다. 우리 곁이 비싸지도 않고 여러분들께서는 뭐 만만하게 좀 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들어가는데 이거 자체는 좀 불쌍인데 저런 자체는 불쌍이 불쌍이 불쌍인데 아이고야 진짜 너무 좋고 좋고 좋습니다. 여기 뭐 맨텀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짚고 맛을 찢는데로 한번 가보겠습니까? 맛을 찢는데로 한번 가보겠습니까? 여기에서 보면 얇아가지만 여기는 정말 호흡들이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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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? 호흡들이니까 가격이 비슷하지 않고 지금 여기는 저기에 여기 가게로 한 2배로 합성을 해놔야 할 때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. 그때는 가게가 엄청나게 작았습니다. 지금 한 2배로 이상은 12월 1일부로 2배로 커졌습니다.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곧 육 commute 물리는건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.